흑으려 흑드디어 흑? 너무 웃기죠? 네 카메라를 잡고요? 이렇게요? 아 여기를 잡고요? 나를 잡아야 돼? 아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아 재현아 불꽃 디렉팅 주시면 됩니다 난 내가 해봤을 땐 이쪽인 것 같아 그렇지 이곳이 어딘지 나는 누구, 여긴 어디 지금 바람을 좀 느껴봐 바람이 지금 약간 남서향으로 부르고 있는데 아 이 냄새 어디서 익숙한 냄새 알 것 같아 옳다쿠 그렇지 행복해 갑자기 기뻐 나침반 보면서 행복해 막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겠어 이제 막 설레 해서 그쪽 방향으로 뛰어 오케이 컷 이쪽은 맞는 것 같아 진짜 이쪽인 거 알 것 같아? 아 어렵네 우와 잠깐만 아 아 아 연기 진짜 해야 될 것 같아 이 뒤에 칼이 있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약간 전투하는 느낌으로 조금 심각한 희노애락이 어떤 건가요? 노예요? 노예요 희노애가 뭐예요? 인간의 모든 감정을 희노애락이라고 해요 오 멋있다 희노애락이 그 락 장르의 하나 봐봐 스윙 그리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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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 꺼내다가 푸시 하이 이게 왜 웃기지? 근데 이건 말이 안 돼 진지하게 오케이 자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습니다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 넣어야겠어 안 넣어야겠어 떡 사리 하 됐어 안 해 먹지 마 라면산 하하하하 아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갈게요 찍먹 부먹 찍먹인데 아 그래요? 형은? 그럼 내가 부먹 해볼게 나도 찍먹이긴 탕수육에 소스를 미리 부어놓으면 그거 왜 튀겼어? 아니라고 그거 왜 튀겼어? 진정한 거는 진정한 거는 난 얘기했다 어? 죄송해요 마이크 뒤에서 뒤에 아 나 마이크 친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쳤네 도영 씨 뒤에 안 나오실게요 네 이거 지도 지도 프라이 치는 거 인서트 저희가 연기하면 되는 거죠? 내가 말릴게 내가 보여줄게 아 아 아 아 잠깐만 한 번만 보자 친하게 지내자 그래 하하하하 갈게요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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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야 이거 드디어 지도를 찾았어 우와 잠깐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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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인가? 여기 여기가 맞는 거 같아 여기야 여기다 여기다 맞는 거 같다니까? 그건 그래 아 여기가 맞는 거 같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여기가 맞는 거 같아 여기가 맞는 거 같아 우와 아닌 거 같은데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아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우리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 왔는데 아 여기가 맞는 거 같아 여기 여기 어 맞게 왔어 맞게 왔어 이거 맞는 거 같대요 그래 맞는 거 같다니까 이제 화해하고 그래 그래 오케이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그럼 여기에 한 번 갈게요 너무 빨라서 너무 빨라졌어 너무 빨라졌어 되게 좋은 연기라고 생각했는데 네 너무 빨라졌어 최고의 연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어요 아 하하 하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